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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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통 다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9장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에서 5절은 가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6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시절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25에서 29절은 모세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 1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족숙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가난한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진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그 역사를 아니까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족들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쫓아내신 후에 너희들의 마음에 내 공의로 되었다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4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나와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내가 정직해서 이 일이 되었다. 의로워서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압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 역사하실 거 아니까 하나님 진멸할 거 아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과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그저 이해하는 것과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믿고 순정하길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마음에는 자신의 의의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진멸할 거야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적응하고 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의의가 생겼습니다. 정말 무서운 적은요 가난한 적 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마음에 있던 바로 교만입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우리 이제 교만해질 거야 나 이제 교만하게 살 거야 해서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삶을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영역부터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무려 40년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갖가지 상황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니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다인 목사님께서 교만의 죄 이렇게 이기라 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덟 가지 목록 중에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도사들이 금식하며 탐식을 끊었습니다. 음욕도 피했습니다. 소유를 포기하며 탐욕도 버렸습니다. 열심히 노동하며 이 나태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악한 생각과 싸우며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가장 끈질기게 괴롭히며 교묘하게 은밀하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금식하고 물질도 내려놓고 음욕도 물리치고 노동하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슬메시 들어온 것이 너 참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역시 너는 달라. 이게 바로 영적 교만, 영적 우열감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정말 미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야지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환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시골이기도 했고 이 첫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도 읽기도 했지만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께 많이 물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들을 만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PC방, 학교, 학원 밤낮 구분 없이 갔습니다. 야자 끝나고서 만나고요. 만난 때마다 계속 사줬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이야기 듣고 사주고 이야기 듣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모인 아이들을 보게 되면 주로 예수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았어요.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몰라서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들을 만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모여라,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아서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청소년 데리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훈련 아닌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은밀하게 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모이고 많아지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성장을 보니까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다면 이제 그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할 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이런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에는 계속 공허함이 들었습니다. 이 공허함을 든 순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안에 이러한 의의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의의가 무엇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 지금의 의의가 무엇일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의의가 무엇이니? 그때 제가 선한목자교회 처음 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던 때입니다. 저도 확진이 돼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통과 이누통과 체력 저하와 목소리도 안 나온 그런 상황에서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 이걸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의의가 무엇이니? 라고 물을 때 여기서 제 의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했지.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의를 내세우지 않아도 될 상황에 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모아 이렇게 교만은 계속해서 찾아오는구나. 교만은 매일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 보셨은 적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할 때 늘 은혜 중에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님 앞에 늘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의의, 교만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6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과거 시절이 나옵니다. 신해산 사건, 다베라 사건, 마사 사건, 기브롯 하타 사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우고 싶었던 어쩌면 치욕적인 과거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날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13절에 보면 너는 모기고든 백성이니라 13절에 보면 이는 모기고든 백성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기고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기고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사람이다. 모세의 이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늘 여와를 거역하였으되 24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여와를 거역하였으되 과거 시절을 돌아보면 그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이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던 때가 바로 너희들이다 돌아보면 다 거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역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즉 너희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동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혼자 독립되면 떨어져서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어제 예수동일기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가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좌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을 갖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목이 곱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운 심정을 24절과 같은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이 두 마음이 워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좌절을 경험할 때에 사도 바울은 좌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니까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만해지는 원인이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늘 거역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존재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써 우리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목이 곱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자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유로 말미야마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야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이니이다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들어온 교만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님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오직 이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공유로운 의롭다라고 여겨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면서 선한 일을 하였지만 그 선한 일 뒤에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들어온 교만이 있으면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밀한 교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의를 발견함으로써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내 자신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의를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의를 내세우며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29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로 살아왔고 오직 은혜로 걸어온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기업을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붙잡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붙잡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거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붙잡습니다